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루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모습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루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루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에게는 3살난 남자아이와 200일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강아지 아니고요 제 아들입니다 산책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희 아이는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는데 그 시간에도 저를 보면서 산책을 외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산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산책에 나가서 아들과 대단한 것을 사거나 주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줘봤자 페리점 소세지를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제나 이 아이에게 산책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항상 저에게 엄지척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인데요 아마도 좋은 것을 사거나 아이에게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도 그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저희 아들에겐 가장 큰 기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다른 것,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고 1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였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집으로 나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타지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에 기뻐하며 그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에겐 잃어버렸던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겐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 있던지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환하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를 아버지 곁을 떠나 밖에 있게 만든 걸까요? 그가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먼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봤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내용처럼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섬겼다의 단어를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겼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아들로서 섬겼습니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동안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오해는 그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과의 친밀함일까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받을 보상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주인으로부터 받는 게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자신에 대한 보상이었겠죠 그러나 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섬겼던 것만큼 아버지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 생각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신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늘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로서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첫째 아들과 같이 노예처럼 주님 곁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야 할 것 되어야 할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월 첫째 주 구명 성령 집회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기도카드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내는 아주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아이의 기도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주었던 기도카드를 받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이 아이에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자녀에게 듣고 싶은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거나 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 내가 누려해야 될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노예가 노예처럼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처럼 주님 곁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 이야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떠났던 아들을 찾으러 가십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거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권한대 하라고 했을 때 이 권한대의 의미를 보면 이 장면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한대의 의미는요 옆에 서다와 말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옆으로 오셔서 말을 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는 자신에게 화가 잔뜩 나있던 아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일종의 거리감을 두고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표정은 굳어있고 팔짱을 낀 채로 정말 못 맞대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 옆으로 오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도 그 아들을 향해 옆으로 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신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동안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 마음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옆으로 간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 사랑하였고 노예처럼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에만 관심을 두었던 아들이었지만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들은 멀어지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그 거리감을 당장이라도 허물고 아들 옆으로 간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찾아 나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다 할지라도 노예와 같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복에 더 관심을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자신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첫째 아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아버지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는 꽤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이 직장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일을 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게 되었고 이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다루고 싶으셔서 아마도 제 아내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심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아내를 부추기 위해 계속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결정은 마치 유리잔이 깨지듯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침체되었고 아내는 그 해에 유산을 두 번이나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저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와 저 구석자리에서 기도하던 저의 옆으로 오셔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마음을 기도하는 데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기의 말씀을 거약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이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삶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예와 같이 가난했던 제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내 옆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자녀를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자녀 옆으로 와 계십니다 혹시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옆에 계신 주님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그 만남이 우리 삶을 김부모의 잔치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준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를 만끽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뉘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9절 말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두었던 마치 노예처럼 주님 곁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소를 이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노예로서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욱더 관심을 보였던 지난 날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받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에만 온통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갔던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상에만 목숨을 메고 하나님 보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잔치로 변하내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그 첫째 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손을 내밀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 심령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